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케이 입니다. 오늘은 미디 시그널과 오디오 시그널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이 안에 뭐 이제 여러분들 DAW 를 사용하겠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그럼 그 안에 보시면 일단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디오 트랙이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미디 트랙이 있을 거에요 자 그런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뭐냐면 마스터 키보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디지털 피아노 일때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뭐 usb 도 있고 뭐 미디 단자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어 쿼러 인치 뭐 trs 케이블 이라고 하는데 일반 기타 잭 50 잭 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있어요 오디오 케이블이 요 부분은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usb는 요렇게 생긴 거구요 미디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물론 엑셀알 케이블 엑셀알 케이블 엑셀알은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꽂게 돼 있는 거에요 보통 마이크 케이블로 많이 쓰죠 마이크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오인페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컴퓨터랑 연결이 돼요 usb나 썬더볼트로 usb 또는 썬더볼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보통은 보통은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오인페로 들어가잖아요 디지털화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컴퓨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제 마이크에 나오는 소리는 오디오 트랙에 들어가는 거에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이제 키보드 헷갈리시는 게 키보드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usb로 연결이 됐다 컴퓨터로 그러면 이리로 보내는 거는 미디 시그널만 보내는 거에요 미디 시그널만 보내는 거에요 자 여기 usb나 미디 포트로 연결을 했을 때는 요런 잭이나 미디 usb나 요런 잭으로 연결했을 때는 미디 시그널만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키보드 안에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헤드폰 잭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연결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뭐 tr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쿼러인치 케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연결했을 때는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오디오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오인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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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이 그거에요 소리를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에요 자 그러면 요 앞에 usb랑 미디일 때는 여기로 가서 미디 트랙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트랙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키보드 안에 있는 소리 오디오 소리를 뺐을 경우에는 오인페로 통해서 요렇게 들어가서 오디오 트랙이 되는 거에요 자 이해 되시나요 자 다시 DAW 안에는 오디오 트랙이랑 미디 트랙 소프트웨어 트랙이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가 들어가야 돼요 오디오가 인풋이 돼야 돼요 미디 트랙은 미디 시그넬이 인풋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오디오는 건반에 건반에 쿼런치 케이블 또는 TR TRS 요런 케이블을 꼽아가지고 요 건반에 있는 소리가 나가는 거야 건반에 있는 소리가 그러면 당연히 오디오 채널로 가겠죠 오인페를 통해서 들어갈 거야 아마 오인페가 필요하니까 중간에 컨벌터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자 요 오디오 사운드가 오인페를 들어가서 오인페에서 컴퓨터로 오디오 인풋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USB나 미디 포트로 연결될 경우에는 시그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가상악기나 가상악기나 여러가지 악기를 소프트웨어 씬스나 여러가지를 쓸 수 있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디오 트랙이랑 미디어 트랙이랑 따로 있고 여기 안에서 뽑을 때 두 가지를 다 뽑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다 연결해야 돼요 USB랑 커런치 케이블 기타 잭 같은 거 그거를 연결하던지 미디어 케이블로 되어 있으면 미디 케이블이랑 요걸 연결하던지 그래서 트랙을 두 개로 나눠주면 두 개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나눠지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요 USB로 연결했는데 왜 소리가 안나냐 오디오 트랙에다 걸면 소리가 안나죠 왜냐면 USB는 미디 시그널밖에 안보내거든요 미디 미디 포트도 마찬가지에요 미디 시그널밖에 안보내 오디오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소리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잭으로 연결해서 오디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